선수가 몸을 풀고 있습니다 당겼고 네 아... 아... 어어! 손구빛 나갔어요! 그사이 정수빈 홈으로 자, 허경민까지! 홈에서! 홈에서 세입! 고위 2대0! 6경기 28과 3냉 1위닝 동안 인물들을 책임을 져고 그렇죠 네, 삼진 잡고 스윗 삼진 굉장히 좋은 커브 크링 그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겼고 네! 박성민 그 너로 바꾸었어요! 아, 네 자, 정수빈 홈까지! 행운의 한타! 자, 그리고 민병헌 1위! 스트레이! 여기 6구 덤디렷고 2격수 2루 1루 더블플레이 좋아요 노경은이 2위기를 막아냅니다 정우수가 나오면 되겠겠네 5구 3팀 아, 네 최고의 포수로 거듭나고 있는 양지 스윙 3팀 네, 정말 좋은 곰입니다 네 절박했던 순간에 노경은이 삼진 투투가 됐을 때 자, 타격이 2호 접고 내가 에베해요 진짜 않거든요 던지지 못합니다 1사발루 3루 일단 홈 선택 홈에서 아웃 네 투아웃 좋았어요 투자들이 빠르기 때문에 선택은 최선의 판단입니다 아, 홍경윤 선수 간결하게 홈으로 가리고 자, 됐어요 딱 볼! 2격수, 김재호가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! 아, 네 힘든 경기 아 14년을 기다려온 이 드라마의 엔딩을 해피엔딩으로 가져가기 위해 이제 2-3에 남은 승수는 단 1승입니다 대략 단독 자.. 방금